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이번 2강에서는 여러분에게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준비 호흡의 준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호흡이라고 하면 당연히 너무나도 쉽게 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도 그렇고 처음 보시게 되는 분들도 알겠지만 사실 호흡이란 말은 굉장히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호흡을 마시고 배꼬를 얘기하는 거죠 한자어 자체도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것이 순서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어떤 호흡법이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논란, 이슈 또는 많은 교육법들이 있지만 저는 흔히 얘기하는 복식호흡법, 행경막호흡법 이런 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노래를 하기 위한 호흡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는 노래를 하기 위한 호흡을 할 내 몸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만화책 중에 우리가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더 파이팅에 있는 권투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인터넷에는 모든 강의들이 복식호흡을 해라, 배를 내밀면서 호흡을 해라 아랫배를 당겨라, 윗배를 내밀어라, 뭘 해라라고 하는 그런 호흡법의 연습법들을 알려주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봤다고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또 따라한다고 한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억지로 내 몸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느낌으로 내가 맞는 듯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복식호흡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장난처럼 배만 그냥 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이건 복식호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내 호흡이 정말 노래를 하기 위한 호흡법으로 갈 수가 있는지 그 준비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호흡의 준비라는 거는 마치 운동과도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헬스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정말 힘들고 빡센 PT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실제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무조건적으로 피하라고 하는 PT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냐면 무조건 자세만 좋은 걸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격투기를 배웠을 때도 운동을 배웠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부합니다 내 몸이 자극이 올 정도의 부하 그럼 운동이라면 내 몸이 자극이 올 정도의 무게라는 거를 들을 수 있어야만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내 몸이 다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정확하게 이 무게를 당기거나 밀기 위해서 내 몸이 근육을 가지고 작용을 하는 점진적 과부하 작용을 해서 내 몸이 자라나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하는 호흡에서의 그런 호흡적 피지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식 호흡을 하겠다고 그냥 숨을 많이 마시고 숨을 배꼬라고 한다고 절대 여러분들은 노래에다가 써먹을 수 있는 호흡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뱉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자 지금 제가 순서를 어떻게 얘기했죠? 뱉는 거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시는 호흡을 먼저 연습을 하고 마시는 걸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노래는 뱉는 호흡에다 하기 때문에 뱉는 호흡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시는 호흡에서 오는 내 몸의 과부하를 느끼는 것보다 뱉는 호흡에서 오는 과부하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 뱉을 때 쓰는 근육이 노래할 때 쓰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흡법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그 근육의 작용 근육의 힘이 나중에 노래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피지컬의 힘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소리라는 건 결국 호흡의 부산물 호흡의 옵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호흡을 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호흡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괴로워요 원래 운동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보이는 운동이 가장 괴롭습니다 호흡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호흡을 뱉을 겁니다 허리를 펴주고 어깨를 펴준 상태에서 호흡을 뱉어줄 거예요 호흡을 완전히 뱉어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뱉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완전하게 뱉어줘야 됩니다 내 몸에 공기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뱉어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강하고 빠르게 뱉어주고 마지막까지 쥐어 짜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렇게 됩니다 호흡을 뱉어줘요 자 이렇게 쥐어 짜는 현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냐면 어? 나는 호흡을 분명히 여기로 마신 것 같은데 쥐어 짜면서 배가 안쪽으로 말아 윌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호흡을 뱉으면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허리를 핀 상태로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게 호흡을 완전히 뱉어준 후에 정말 공기가 몸에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입을 완전히 닫고 5초에서 10초 정도를 버텨줍니다 나는 10초를 버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10초를 버티셔도 되고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5초까지만 버티셔도 됩니다 근데 뱉자마자 마시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제가 지금 입만 크게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확 하고 들어가는 게 아마 마이크로도 들어갔을 거예요 소리가 자 이렇게 마시게 되는 호흡은 여러분이 어 나 복식 호흡 할 거야 많이 마셔볼래 하고 마시는 것도 훨씬 더 강한 자극을 가지고 마시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건 내가 많이 마셨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이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확장할 수 있게 자 근데 인터넷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배우는 데서는 어깨가 들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어 제가 배우는 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 때려치세요 그런 얘기들은 왜냐 여러분들은 아직 호흡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횡경막이 굉장히 많이 굳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횡경막이 넓혀지지 않기 때문에 폐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호흡 연습을 많이 해서 횡경막이 유연해지면 그때는 많이 마셔도 어깨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들리지 않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번 뱉고 5초 마시고 나서 5초 이걸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빠르게 한 번 보여드리면 뱉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속으로 연습을 해주는데 이 연습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발 꼭 아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연습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나 한 번만 했는데도 정말 죽을 것 같아 와 세 번 했더니 막 어지러워 눈앞이 깜깜해져 라고 할 정도의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늡니다 빨리 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돈 주고 사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랑 영상 10년 동안 보실 거예요 보컬렛은 10년 동안 레슨이 내면서 배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빠르게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만큼의 과부하를 줘서 얘를 빠르게 발달시켜야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빠르게 발달시키는 방법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호흡을 한 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섯 번이 한 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다섯 번의 연습이 한 번이라고 하면 열 세트 50번이겠죠 아침에 50번 점심에 50번 저녁에 50번 시간의 텀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텀이 제일 좋습니다 아침 연습이 끝났다면 3시간에서 4시간 뒤쯤에 점심 연습이 끝난 후에는 또 3시간에서 4시간 후 쯤에 이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연습을 하느냐 왜 굳이 이렇게 연습을 하냐면 여러분 몸에 이 호흡법과 이 근육을 쓰는 습관이 완전히 패시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여러분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말 2주에서 3주 늦어도 한 달 정도만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숨을 마시고 뱉는 습관에 이 습관이 배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서야 제대로 된 노래하는 호흡을 하는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제가 아침에 50개, 점심에 50개, 저녁에 50개라고 했지만 50개를 무조건적으로 채우라는 게 아니라 50개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 제대로 연습하시면 절대 50개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개인에서는 학생들하고 정말 많이 해본 결과지만 정말 많이 해봐야 30개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목표는 한 달 안에 내가 50개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0개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 하시면서 뭔가 피지컬적으로 문제가 오거나 어지럽거나 너무 힘들거나 하시면 쉬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 연습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소 3주, 길면 5주 정도 꼭 연습을 해서 내 몸이 이런 호흡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도록 패시브하게 이 호흡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때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압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